반드시 말씀의 모판이 깔려야만 오는 곳입니다 말씀의 모판을 까는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바로 선지자적인 세대라고 한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의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죄의 기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선포할 수 있는 세대 그 세대가 바로 선지자적인 세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죄의 기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죄의 기준만이 우리 가운데 진리가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뿐만 아니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운동력 있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것입니다 누가 이 부르심에 응답하리요 살아있을 때 숨쉬고 있을 때 때가 다 가기 전에 때가 다 가기 전에 이 부르심을 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한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가 다 흘러갑니다 때가 다 지나갑니다 이 기회 여러분들 10대 때 금방 지나갑니다 20대 때 금방 지나갑니다 30대 금방 지나갑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40대 50대 60대 70대 마찬가지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 금방 지나가는 시간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지나가기 전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행복의 개념은 다른 어떤 세상의 행복의 개념과 다른 것입니다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한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원 때 말씀하신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을 할 때 마카리오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마카리오스라고 한 단어는 율 로기오라고 한 단어랑 다릅니다 율 로기오는 그건 축복이라는 뜻이고 마카리오스는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축복과 행복이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행복은 우리 가운데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가장 기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 애통해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욕먹고 핍박당하는 그 사람이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행복을 취하는 사람임을 너희 안에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나는 오늘 사실 찬양을 더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 힘들어하실까봐 내가 좀 봐드리려 제가 이제 인도 계속하면 두 시간 동안 매번 계속해야 할 것 같아요 두 시간 동안 매번 이게 막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인도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이제 그 내가 이걸 안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어휴 이거 뭐 A코드를 치니까 새끼손가락이 이게 막 좀 벌어지네 저번에 이제 검지가 벌어져요 예 G코드는 좀 검지인가? 이게 좀 벌어졌는데 이제 근데 막 하루 지나니까 뭐 다 붙더라고 근데 여기 좀 이제 빨간색이 보입니다 예 아무튼 아우 근데 너무 기쁩니다 너무 기쁩니다 찬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 기쁩니다 숨 쉴 때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찬양을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거 진짜 너무 기쁜 일인 것입니다 너무 행복한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노래방에 막 가고 세상 사람들은 막 가요를 듣고 뭐 트로트를 듣고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 찬양을 똑같은 시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의 노래를 부릅니다 영광의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를 부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을 우리는 우리 입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예언적으로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가 부른 찬양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에 영광이 나타나고 있다 아까 우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세대 하나님의 의의를 부끄러움 없이 선포하는 세대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기본으로 선포를 하고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또 미니몸으로 선포를 할 수 있는 부끄러움 없이 그 기준이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선지자적 세대 이제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에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사도들아 선지자들아 기뻐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선포한 말씀대로 예언적으로 바벨론 성읍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벨론 성읍에 대한 예언을 하는 자들이 사도적인 사람들이고 선지자적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함에 대항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그 증언하는 말을 죽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한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선자적인 삶을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어 선자적인 삶은 목사님만 살아요 저는 살기 싫어요 이렇게 선자적인 어떤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아니하면 재앙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좌우를 분별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점점 되면 될수록 어중간하면 안 된다니까요 표를 받느냐 안 받느냐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예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 두 개밖에 없어요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두 개밖에 없어요 빚을 청산하느냐 안 하느냐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 이 길 아니면 저 길이에요 어중간한 길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하면 드리고 아니면은 아닌 거고 그런데 어중쩡하게 있는 한국교회의 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고 또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어중쩡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바벨론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음료의 길로 갈 수는 없습니다 짐승의 길로 갈 수는 없습니다 혼합주의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화론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주의 신앙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말씀은 무호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에 진리를 깨닫게 되어줄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부인해 보라 그래요 부인해도 말씀 안에 묶여 있지 말씀에 진리를 부인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부해도 말씀의 굴레 가운데 묶여 있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 자들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는 자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이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을 딛는 분 할렐루야 부자되는 한 걸음 잘생겨지는 한 걸음 성형하는 거 내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나는 보톡스가 뭔가 난 보톡스 하면 피부가 하얘진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건지는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봤더니 보톡스가 뭔가 봤더니 주사를 넣는 거래요 우와 얼굴에다가 주사를 넣는 그리고 이제 얼굴이 하얘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가 지불을 하고 얼굴을 하얘 얼굴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대가 지불을 하고 수많은 돈을 지불하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마취를 하는지 아는 왜 마취를 하고 하나 크림 바 아 그래요 아무튼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걸 보톡스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우리는 보톡스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나 그게 이제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담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정쩡하게 살아가는 삶 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 우리가 살기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저번에 이제 5장까지 했나요? 5장 중반부까지 했는데 한번 조금 더 보기 원하는데 혹시 원어를 참고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 특별히 로마서 6장까지는 괜찮아요 이제 3, 4장은 제가 이제 말씀해 드린 대로 그렇게 로마서를 보면 됩니다 근데 7장부터 7장부터는 좀 헷갈리는 해석이 있습니다 7장 원어를 봐야 돼요 원어를 안 보면은 한글만 보면은 해석이 엉뚱하게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이단은 구원파입니다 지금 구원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직도 수만 사람들이 박옥수 옥산 성경쌤이나 장충체육관에서 그라시아 찬양단 동원하고 하는데 수만 사람들이 모입니다 유튜브에 그라시아 찬양단이라고 알고리즘으로 뜨더라고 제가 찬양을 좋아하는데 그거 뜨는데 그게 구원파 거예요 구원파 거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지고 어마무시하고 오랜 기간 동안 신중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되게 아름답게 찬양을 부릅니다 찬양의 은혜가 모르고 보면은 은혜가 되는 식으로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구원파 제가 구원파에 몸 담았었던 어떤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러시는데 일단 로마서가 핵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죄 용서함을 한 번 받으면 어떤 짓을 해도 구원을 받는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해서 구원받는 시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때 몇 날 며칠 구원받았는가 왜냐하면 시점이 있어야 그 다음부터 어떤 짓을 해도 구원이 취소가 안 되기 때문에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생일이라고 합니다 구원파 어떤 구원파 중에서도 개파가 많거든요 바국수파가 있고 또 다른 또 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개파들은 구원받은 날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에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난 나를 어떻게 기억하지 못하겠냐 날 자 만난 사건이 중요해요 날짜가 중요해요 사건이 중요하죠 근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이 그 나를 기억을 못하겠냐 예수님 만난 나를 기억 못하겠냐 하면서 방위제의 논리를 펼쳐나갑니다 어떤 믿음이 제대로 세우지 않으신 분들은 그런 얘기 들으면 어 나 날짜 잘 모르는데 너 구원받았어 안 받았어 이게 쿨질러 봅니다 어 날짜 모르는데 그럼 날짜 모르면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은 날짜를 모르겠냐 베드로가 예수님 만난 날짜를 모르겠냐 요한이 예수님 만난 날짜를 모르겠냐 너는 근데 모르잖아 너는 구원이 안 된 거야 라고 하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구원파가 그렇게 주장한다 이거예요 날짜 몰라도 돼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회계에 열매를 맺으라 열매함 효도도 못하는 신자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요 기본적으로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은 효도해야 돼요 효도도 못하면 진짜 내가 구원받았는지 효도의 열매 이제 제가 효도에 대해서 주구장창 이야기하죠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듣고 그렇게 못하겠다 이렇게 마음가운데 생각이 들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아파하기라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효도합시다 그러면 아 난 효도가 안됩니다 이러면서 마음 아파하기라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효도합시다 그러는데 확 째려가 누가 효도를 해 이따가가 효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그 기준을 달성할 수 있으신 분이시고 우리는 절대로 효도할 수 없어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뉴스에 보는데 무신론자가 불교인이 막 효도를 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어떤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데 효도하는 내용이 막 나오는데 이거는 다 가짜야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야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선을 행할 수 없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7장을요 잘못 풀게 되면 저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누구도 선을 행할 수 없어 옳아 나는 공고한 사람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그게 이제 속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죄의 기준을 들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마음 아파하기라도 하고 통탄해 하기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어도 일말의 후회라도 좀 있어야 돼요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딱 듣고 어떤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반응이 되는 아예 막 귀를 막아버리려고 한다거나 예배당을 나가버리려고 한다거나 또 비방하려고 한다거나 하는 메신저를 비방하려고 한다거나 하는 그런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 어느 곳에 가든지 반으로 다 짜게 졌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 아니면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정확하게 나눠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은 정확해요 어정쩡한 게 없어요 부활이 있느냐 논쟁할 때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논쟁했거든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부약성경 어느 부분을 근거로 부활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둘 개파 사이에 논쟁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논쟁 가운데 끼어들게 된 것입니다 부활이 있다 없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부활이 있다 하나님은 아무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모세한테 그때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 현재 현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죽으면 죽으면 인간이 끝내는 인생으로 그렇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고 죽은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을 돌보시고 그리고 부활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부활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부활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심판할 때는요 행위책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행위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행위가 회개가 안되면 심판을 그대로 받게 되는 거예요 행위를 회개해야 돼요 우상순배를 했던 사람들은 우상순배를 십자가 못 받고 다시는 이제 안하고자 하는 목숨 걸고 안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 탁 서야 돼요 그게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우편 강도에 대해서 굉장히 로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지을 거 다 짓고 이 땅 가운데 내 정욕대로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뭐 예수님 믿고 마지막에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되지 뭐 이 말에는 굉장히 위험요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기 전에 복음을 받아들일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죽을지 여러분들 다 어떻게 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을 우편 강도가 회개할 때 어떤 상태인지 잘 묵상을 해보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채로 어마무시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이제 믿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죄를 짓게 되면 고통을 받게 된다 이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는 어떤 그런 루트가 있고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더라도 기쁨 가운데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이 있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길이 있고 죄 때문에 고통받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고통받다가 마지막에 이삭죽기식으로 구원받게 되는 그런 구원은 영광이 없습니다 그런 구원은 절대로 천년왕국에 참여 못합니다 천년왕국에 참여한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목베임을 당한 자들 완전히 하나님께로 방향성이 틀어진 자들 정말 생명보다도 복음이 귀한 자들 생명보다도 예배가 귀한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의 통치자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세우십니다 그런데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 못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대도다 첫째 부활은 천년왕국의 통치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립니다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맛볼 수는 있지만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는 없습니다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천년 동안 죽지도 않아요 그 이후에 죽음이 없어요 이제 천년왕국의 통짜로 여러분들이 오셨다 그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쭉 여러분들 사시는 거예요 천년 지나고도 쭉 사시는 거예요 천년 지나고도 쭉 사시는 거예요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육신을 잇고 통짜로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시절에 대해서 이사야서에 기록되어져 있고 스가리야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하늘나라 말고 땅에서 사자와 어린양이 같이 뛰놉니다 여러분들 사파리 같은데 양이랑 사자가 같이 있는 거 봤어? 사자랑 양이랑 같이 있으면 애들아 사자랑 양이랑 같이 있으면 사자가 양을 어떻게 하겠어? 어? 어휴 무섭지 그 잡아 먹어요 잡아 먹어요 그리고 그리고 독사를 보면 여러분 도망가야 돼요 근데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아요 자연계가 완전히 평정이 돼요 자연계 안에도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기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로 말씀을 무화과나무한테 했을 때 너가 시진이 아니지만 너가 지금 열매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열매를 내야 돼요 근데 지가 뭔데 열매를 안 내 피조물인데 열매를 안 내 그러니까 저주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싹 말라버린 것을 제자가 봤을 때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나 이까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Believe in God 한번 따라해보실래요? 믿어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기도하면 다 능치 못함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믿는 믿음은 말씀대로 믿는 믿음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는 믿음은 효도하면서 믿는 믿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는 믿음은 이른버시기 일곱번 용서하는 믿음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은 주는 그리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악한 권세를 이깁니다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 열쇠를 가진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구원파 교리를 믿으면 이런거 다 안된단 말이에요 죄 지으면서 효도도 안 하면서 우상순배하면서 구원 받을 수 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구원파에 가담되어졌던 그 형제가 형제가 거기 안에 있을 때 은혜를 느끼면서 살았었다 이거에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용서 안 받고 구원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자꾸 이제 무엇 때문에 시험에 들고 오랫동안 다니니까 상처를 받느냐 그 교회당 안에 여러 사업들을 많이 벌인답니다 구원파의 특징이 뭐냐면 교단적으로 교회적으로 사업을 벌여요 그리고 영리 추구를 합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여러가지 불법들을 많이 허용하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근데 이제 구원파 교리를 믿는 분들이 구원파가 이단이라고 이제 깨닫고 또 다른 곳을 찾을 때 칼빈주의 쪽으로 많이 빠진다라고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칼빈주의 안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 교리가 있거든요 하이퍼 칼빈이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구원파와 관련 믿음을 갖고자 했던 분들이 칼빈주의 믿음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저도 이제 교리적으로 여러가지 다 알고 있지만 교리를 여러분들에게 증거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정말 어떤 한 행동이라도 바뀌면 하나님 앞에 그것이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음란을 내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대화도 하고 했는데 음란 문제가 진짜 심각해요 여러분들 한 번 음란하면 끝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몇 번 봐주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한 번이면 끝이라니까요 한 번이면 한 번이면 끝이에요 한 번이면 남편이 다른 여인이랑 한 번 한 번 선이 빗나가면 끝이라고 보셔야 돼요 다윗이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름붐 바랐지만 한 번 그렇게 됐을 때 평생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않습니다 평생 이 땅에서 죽기 전에 아도니아가 또 반역을 해요 반역이란 반역은 다 겪은 사람이 다윗 아니에요 죽기 전에 아도니아가 반역을 합니다 집안이 풍지박산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제가 또 이야기를 들었는데 목사님이 바람을 핀 것이라 근데 그게 이제 회개가 되어지고 또 덮어지고 넘어가지일 줄 알았는데 근데 결국에 자녀들이 죽더라고요 자녀들이 자녀들이 두 명이 죽었대요 죽었대요 그리고 목해는 완전히 풍지박살이 박살이 나고 우리나라에 진짜 유명한 목해자분들 중에 한 번 단 한 번 단 한 번 단 한 번 잘못돼서 완전히 목해가 깨지신 분들 그리고 영향력이 없어지신 분들 진짜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음란함을 이기려면 음란함을 극복하려면 아 나는 의롭다 칭암바랐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믿는 믿음 이거 가지고 안된다니까요 음란함을 이기려면 예수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음란한 걸 보면 안 돼요 눈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손 조심하셔야 돼요 손이 어디로 가는 쪽으로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거리를 멀리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랑 거리를 멀리합니다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미 좋으니 그래서 저는 절대로 상담 안 합니다 여자랑 단 둘이 어떤 분이 목사님인가요 차 안에서 여자 전도사님이랑 둘이 그냥 중복이도만 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차 안에 둘이 있다가 걸렸어요 어떤 장노님한테 CCTV로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떤 선을 넘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걸 누가 믿어 그걸 누가 믿어 결국에 교회에서 사임하게 될 뻔한 것으로 사임했는지 될 뻔한지 그런데 아무튼 그분이 뭘 잘못했느냐 가까이 한 걸 잘못한 거예요 아내 이외에 다른 여자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업무적으로만 어떤 여자를 뭐 이렇게 가까이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그것도 업무적으로도 웬만하면 가까이 하지 않도록 그런 어떤 구조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미리 미리 거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냐 미리 난 이거 싫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딱 끊을 수 있는 여러 배척을 받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어 있겠냐 이거예요 요셉과 같이 그렇게 도망가는 그 거리를 멀리하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있겠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밖에 없을까요 아니 이 땅 가운데 소수 몇 명이 있긴 있겠지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리를 멀리하지 않습니다 이성 간에 거리를 멀리 안 하면 반드시 음란함에 잡히게 된다고 하는 사실 잠원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창녀 집 근처도 가지 말라고 집 근처도 가지 말라고 그런데 그 근처를 서성이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원수에게 씌우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지금 여러 그 육신적인 어떤 기쁨을 주는 여러 어떤 사업들이 많이 펼쳐지거든요 특별히 이제 마사지라든지 어느 어디 가보니까 여자가 막 이제 손톱도 깎아주고 귀도 파준다 그런 거죠 귀 파주는 방 뭐 그런 방 예? 그런 데를 아예 가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 데를 여자 왜 아내를 놔두고 왜 다른 여자한테 귀를 내줘요? 그런데 아내가 안 파줄 수는 있죠 아내가 안 파주면 예? 스스로 파던 거 아니면 이비인후과 가세요 이비인후과 가면은 잘 파주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그렇게 그렇게까지 저처럼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저처럼 교회 안에 청년부 모임 때 이제 스킨십이 이제 많이 있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이제 이성 교제들이 있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선을 넘어가게 되면 하느님께서 주셨던 모든 복들이 날라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 반드시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여러 복들을 뺏으려고 하는 이세벨 같은 사람들 카사노바 같은 영적인 카사노바 같은 영적인 어떤 연약한 여인들을 이렇게 홀리려고 하는 남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 이외에 다른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아내분들 여자분들도 남편 이외에 다른 남자랑 가까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저는 여자의 상황은 잘 모르기 때문에 남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이제 하는데 하느님 앞에 그래서 이성을 멀리하시고 음란함을 멀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이내야 죄야가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음란 영상을 보면서 하느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을까요? 하느님의 임재를 자 이곳 가운데 우리가 찬양했을 때 하느님의 임재가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저쪽에 저 멀리 있는 어떤 집에 처박혀있는 어떤 청소년 음란영상에 빠져있는 그 청년에게 음란영상을 보다가 갑자기 성령이 임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곳 가운데는 이곳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는 거룩함에 열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편에서 또 배웠죠 하나님의 거룩함의 아름다움 할렐루야 그것을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편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돈 문제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돈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긴다니까요 그래서 빚을 지면 안 돼요 앞으로 모든 빚을 다 갚아 나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빚 있는 부자보다 빚 없는 가난한 사람이 더 부자라고 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원수에게 속지 마시기를 재물의 속임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재물의 속임으로 원수가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 교리만 믿으면 되지 뭐 아니 뭐 나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 이렇게 확신만 가지면 되지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돈지갑을 회개를 해야 돼요 돈지갑을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들에게 내 소유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은행을 의지하는 의존성을 그 그 그 그 싹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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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버리셔야 됩니다 보험을 의지하는 어떤 마음을 싹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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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또 이렇게 빚 안 지고 살고 또 재정적으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남의 밑에 들어가서 일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구조 가운데 어떤 만몬신의 구조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상황 가운데 묶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삼성에 딱 들어갔는데 삼성 저 어떤 회장님이 뭐 고사를 지낸다 뭐 돼지 머리에 절하라 그런다 하는데 그때 이제 물론 이제 믿음이 강한 자는 거부할 수 있겠죠 그걸 거부하고 삼성을 나오겠죠 삼성에 잘릴 수도 있고 뭐 내려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어떤 구조 시스템에 묶여있는 상태 가운데 술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처음엔 거부했다가 나중에 점점 마음이 약해지는 상황 가운데 1차 2차 가다가 점점 이제 멀어지는 겁니다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던 애가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대학교 시스템 가운데 선배에게 잘 보여야 뭐 되는 어떤 그런 구조 가운데 애가 묶여 있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이제 점점 점점 죄악의 나락으로 정말 개구리가 처음에 뜨뜻하게 어떤 냄비 안에 물에 이렇게 사우나를 즐기고 있다가 점점 이제 물이 뜨거워지는데 이제 견딜 수 없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점프하려고 했더니 딱 위에가 닫혀있어 네 파작파작 뛰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함 때문에 이거 위에 구멍이 다 어 하늘이 닫혀있는 줄 이제 모르는 거거든요 따뜻함 때문에 점점 점점 그렇게 마귀가 여러분들을 죄악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재정적으로 독립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기업을 얻으셔야 돼요 그 7년이 지나면 내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죠 어머님이 저보고 가게를 하라고 했는데 내가 가게를 할 때 술을 도대체 팔아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이제 많이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다 아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게에도 다 술 팔아 너 이상한 생각하는 거야 술을 팔아야 사람들이 오지 술손님이 저녁에 얼마나 귀한데 술손님을 다 버릴 거야 이러면서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중에 이제 어떤 또 신학교 형님이 아 그래도 너가 한번 믿는 대로 해봐라 하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인터넷으로 정말 술을 안 파는 고깃집이 있나 알아봤는데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 집은 술은 못 팔지만 술잔을 제공해 주긴 한답니다 술을 어디서 사가지고 오면 술잔을 제공해 주긴 한답니다 술을 안 팔아요 양심적으로 술을 안 팔아요 아 나도 저렇게 해보자 이렇게 좀 마음을 먹었다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의 길로 오게 됐습니다 고깃집의 아들로 가려다가 그걸 버리고 주님을 섬기는 길로 그래서 대천으로 가가지고 오늘처럼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찬양을 자주 했었어요 대천에서 네 한번 찬양하면 두 시간 막 할 때도 있었고 계속 또 기도하면서 할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예 아유 하나님이 그때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근데 재정적으로 여러분들 독립을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재정적으로 불이함이 없도록 재정적으로 사기치는 일이 없도록 남의 돈을 가지고 돈 노리를 하면서 내 유익을 취하고자 하는 이런 모든 루트들을 다 여러분들 차단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한 그 사람이 진짜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수님 보금서 말씀에 많은 부분이 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돈에 대해서 회개를 안 하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부자는요 천국 가기 힘들어요 그거를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천국 갈 수 없다가 아닙니다 천국 가기 어떻다? 힘들다 그런데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지내면 좋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통치자의 권세를 얻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 폐기론 이것이 구원파의 핵심입니다 율법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5장 6장 7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특별히 7장 7장 율법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7장 부분에 가서 7장 부분에 가서 원어로 한번 제가 찝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어성경이 어떻게 번역되어져 있는가 그것도 제가 찝어드리는데 원어랑 영어성경이랑도 많이 다른 부분들이 로마서 7장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한 번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찝어드리면 여러분들이 또 로마서를 볼 때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이건 이렇게 해석해야 했구나 원어 이렇게 돼 있구나 이런 여지가 있구나 이런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로마서 저번에 우리 5장 전반부까지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마이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마이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5장 후반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전반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이건 엄청난 은혜거든요 그런데 이 은혜가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 이 은혜가 어떤 원리로 설명되어지는가를 5장 후반부에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대표성 요즘에 아시안게임 아시안컵인가요? 축구하는 걸로 아는데 그럽니다 거기 선수가 나랑 상관없어요 나는 손흥민도 모르고 이강인도 몰라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만 그 사람은 나를 몰라요 그런데 그럽니다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난 한국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손흥민 이강인도 한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손흥민 이강인이 딱 골을 넣었습니다 막 이렇게 좋아하고 언론에 막 납니다 손흥민이 이겼다 이렇게 난 게 아니고 이강인이 골을 넣었다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한국이 넣었다 그럽니다 어? 내가 안 넣었는데 이강인이 넣는데 손흥민이 넣는데 내가 안 넣는데 그런데 어떻게 한국이 넣지 저 사람이 대표성을 띄기 때문에 대표성을 띄기 때문에 아담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성의 측면에서는 아담과 예수님이 같다는 것이지 이게 로마서 5장 후반부를요 여호와 증인이 잘못 푸는 거예요 이 구문을 가지고 아담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담이랑 예수님은 똑같은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은 그래서 신성을 지니신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은 인간이다 이렇게 가르친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여호와 증인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호와 증인이 잘못된 겁니다 로마서 5장을 잘못 풀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성의 원리에 있어서는 갔다 이거예요 갔다 이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도 죄악의 어떤 흐름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걸 이제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죄 그 원죄 때문에 인간 안에 뭐가 생겨났냐면 죄성이 생겨났습니다 죄성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중력에 끌려가듯이 끌려갑니다 뭐에 끌려가요? 죄성에 끌려갑니다 여러분들 마귀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가들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마귀 유혹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거를 깨달으면 로마서 8장이 여러분들 상 가운데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죄성을 깨닫지 못하고 로마서 8장으로 가면은 안 돼요 죄성을 깨닫고 죄성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죄성이 있는 가운데 죄성을 덮을만한 은혜를 주십니다 죄성을 이길만한 은혜를 주십니다 죄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자마자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점점 예수님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죄성을 제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사는 어떤 사람도 어떤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는 어떠한 성숙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뭐 특별하게 신령해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저러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어떤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죄성을 다루는 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 죄성을 다루는 법이 로마서 7장 8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성령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죄를 이기는 방법이면 그것이 또 6장에 또 좀 나옵니다 6장에 근데 6장에서는 원론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고 8장에서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것은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실제적인 것 죄를 이기 위해서는 성령의 요구를 따라야 됩니다 육신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죄성이 있는데 죄성을 따라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마지막이 사망이에요 여러분들 사망의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그러나 성령의 요구를 따르면 성령의 길을 가시면 생명의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성령을 쫓아행하는 삶은 예수님을 쫓아행하는 삶이랑 똑같습니다 성령님이란 단어가 보혜사라 그랬죠 우리나라 성경에 보혜사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것이 NIV 성경에서는 컴포터 위로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카운셀러라고 번역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킹재임스가 컴포터인가요 그리고 NIV가 카운셀러 아무튼 카운셀러 컴포터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약간 미흡합니다 원래 정확한 번역은 변호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호사 법정에서 죄인을 대신 대변해주는 변호사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그 분 그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 앞에 다음 번에 또 다른 또 다른 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서 나옵니다 또 다른 이라는 이 단어는 알로스 알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꼭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게 이제 다르죠 근데 이거 두 개 다르긴 한데 알로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알로스는 완전히 콕 같은 거 그것을 이제 알로스라고 하는데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꼭 같으신 분이세요 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으면 성령님도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면 성령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또 다른 그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가 한번 따라해보시는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게 하십니다 이게 적용이 안되는 사람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육신을 쫓아가면 성령님이 안에 있으신 상태 가운데에 근심하십니다 한번 따라해보실래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또 따라해보실래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 소멸이 있습니까? 이거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 소멸이 있습니다 성령 소멸이 있습니다 육신의 욕구를 육신의 욕구를 자꾸 따라가고 양심으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을 때 성령님께서 계속 경고하시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어느 시점이 되면 성령님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또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죄는요 이게 로마 7장에 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때 죄는 인격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시고 이 개념이 꼭 중요해요 죄는 인격이다 죄는 나와 다른 인격이 아니에요 나와 붙어있는 인격이 죄예요 죄를 지으면 그렇게 된다 죄는 내 안에 죄가 죄 짓는 게 아니에요 근데 번역을 잘못하면 해석을 잘못하면 원어를 잘 잘 못 풀면 죄가 죄를 짓는 걸로 죄는 나와 다른 인격인데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 식으로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자 죄성을 따르는 나도 나고 성령님을 따르는 나도 나예요 나도 나예요 근데 이게 이 죄성을 따르는 나는 내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 7장을 잘못 풀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죄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아 이번 주에 어떤 정치인을 중학생인가요 누가 피습을 했습니다 내가 그 영상 보니까 막 돌로 막 찍더라고 머리를 그리고 머리에 피가 철철철철철 나는데 근데 더 황당한 그 사건도 충격적인데 더 충격적이고 황당한 게 뭐냐면 그 애를 감옥에 안 보내고 병원에 보냈댑니다 병원에 치료가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그 율법에 의하면요 돌로 누구를 친다 죄 없는 사람을 그럼 걔도 돌로 쳐야 돼요 똑같이 얘는 이 눈에는 눈 그렇게 해야 정신 차리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걔가 아무 이유 없이 어떤 정치인 머리를 쳤다 쳤다 근데 경찰들이 얘를 감싸 안아주는 겁니다 감싸 안아주는 겁니다 얘가 머리를 칠 때 정신미약으로 심신미약으로 그렇게 정치를 쳤느냐 그렇게 따지면 안 됐네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교통사고를 막 이제 심하게 냈는데 어떤 주차장 내려와가지고 막 이제 차를 운전하면서 이 차 들이받고 저 차 들이받고 막 그랬 때문에 실제 제가 본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주장해요 술에 너무 취해가지고 필림이 끊겼다 그런 거예요 필림이 끊긴 그 존재는 다른 존재입니까 다른 존재입니까 필림이 끊긴 그 존재도 그 존재예요 필림이 끊겨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그 인격이 그 인격이란 말이에요 근데 필림이 끊겨서 죄는 이상한 존재가 짓고 그리고 나는 모른다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그게 잘못된 논리라 이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진 거라 이거예요 그 사람이 그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분들 죄는 내가 진 게 아니고 내 안에 어떤 다른 어떤 존재가 짓게 한 것이고 나는 이거랑 분리되어 줘야 돼 이렇게 되면 회개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죄 진 것으로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요한 1서 1장에 여러분들이 죄를 자백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죄를 자백하셔야 돼 그러니까 저는 원론적으로 말합니다 회개하라 효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그때 어머님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님 내가 아내한테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주님 내가 용서하여 주님 내가 돈에 대해서 솔직히 내가 목사님이 어렸을 때요 어렸을 때 예수님 안 믿는 상황 가운데 유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삼바 50이라고 있었어요 내가 그걸 어마무시하게 좋아했어요 초콜릿을 외야스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어떤 구멍가게에서 파는데 요즘엔 구멍가게가 없죠 요즘엔 다 이마트 뭐 CU 뭐 이런 것밖에 없죠 그때 구멍가게가 있었는데 그때 어떤 할머니 혼자서 이렇게 팔더라고 연약하게 근데 내가 그때 굉장히 어렸을 때 미혹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바 50이 내 앞에 있는데 내가 갑자기 그걸 훔치고자 하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훔칠까 말까 훔칠까 말까 막 이제 고민이 되다가 그거를 제가 집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져간 걸로 내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 그게 나란 말이에요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 몸에 죄를 이 몸에 죄를 진 거예요 이 몸에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몸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이대로 쭉 가잖아요 이대로 쭉 가면 저주받은 상태 가운데 사망에 이루게 된다 사망에 이루게 된다 한 사실 근데 저는 그것을 회개를 했습니다 주여 내가 과거에 누군가 뭔가 훔쳤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를 하고 삼바 50 훔쳤던 거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백을 할 수 있는 저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이제 훔치는 삶이 아닌 나눠주는 삶을 살게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의 시작은 죄를 인정하되 내 인격이 그 죄를 좋아했다라고 자백을 하는 것이 처음 시작임을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언제 여러분들의 죄를 인정한 적 있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가지 어떤 메시지들을 이야기할 때 정말 심각하게 내가 이 죄와 묶여져 있구나 내 인격이 이 죄와 묶여져 있구나 아 나 자체가 죄 짱아치구나 내가 죄 덩어리구나 이렇게 자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탄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 뭐 다 세상 사람들 죄 짓고 살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여기 지금 말씀 선포되어진 선포를 제대로 듣지 않은 그런 모든 시간들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시간들인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보금 앞에서 정직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이 과정 없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아담이 죄를 진 후에 그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다 죄성 가운데 태어나게 됐습니다 오직 죄성이 없으신 인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단 한 분 그분은 죄성이 없으세요 그분은 성령으로 인태되셨어요 성령으로 우리는 아버지가 다 있습니다 누군가 다 이제 아들 딸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령으로 인태되셨습니다 죄성의 흐름에 동참이 안 되신 인간이 유일한 인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효력이 왜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질 수 있는가 예수님은 처음 아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이 대표성을 띈 것처럼 예수님도 대표성을 띄는 식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효력은 온 인류력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그래서 이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뤄느니라 이와 같이 라고 한 이 단어가 이와 같은 패턴으로 뭐 이렇게도 번역이 될 수 있는 헬로우 단어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 단가운데 인간은요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죄를 안 지으신 유일한 인간이십니다 근데 인간은 죄성 가운데 노출되어지는 가운데 죄를 안 지은 인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뤄느니라 13절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여기서는 또 중요한 게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요 율법이란 단어가 나오면 율법의 시점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율법은 어느 시점 때 주어졌어요? 모세 모세 때 주어졌어요 그래서 모세 전과 모세 후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율법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율법의 시점 전후로 생각하시라 이거예요 율법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죠 자 율법이 있기 전에도 우상순배 죄요 아니? 죄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모세 율법 모세가 신해산에서 율법 받기 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터에 읽히는 것 죄요 아니? 그거 죄입니다 불효하는 것 죄요 아니? 죄입니다 살인하는 것 죄요 아니? 죄입니다 심각한 죄입니다 탐내는 것 죄요 아니? 죄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죄를 이게 중요해요 다 다 율법은 죄를 문자적으로 문자적으로 설명해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율법은 죄를 문자적으로 설명해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데 자꾸 죄를 좋아하는 방향성으로 인간이 가기 때문에 한 백성을 세우시고 이살백성을 세우시고 죄를 밝혀주시는데 율법을 통해서 뭘로 밝혀주세요? 한 번 떼어내는 십계명 돌판 그걸 그란마라고 합니다 그란마 율법 조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율법 조문이 아니에요 그냥 편지예요 글귀 편지 그게 율법 조문입니다 율법 조문 그래서 그 문서로 죄를 깨닫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시고 이살백성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거를 보면 아 이거 죄가 이것구나 이렇구나 하면서 양심을 통해서 죄를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죄를 자각할 때 율법을 통해서 죄를 자각할 때 마음이 먼저예요 머리가 먼저예요 일단 머리가 먼저 그 다음에 머리로 마음으로 동의가 되면 그러면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양심적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비양심적인 사람보다 죄를 덜 지은 사람입니다 양심적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비양심적인 사람보다 더 의로운 사람입니다 자 어떤 분이 어떤 분이 양심적으로 가게에서 반찬을 파는데 반찬 재활용을 안 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부신자인데 가게에서 재활용을 막 합니다 그러면서 재활용 안 합니다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재활용을 하면서 재활용을 안 합니다 이렇게 붙여놓고 재활용을 재활용을 안 하면서 재활용을 안 합니다 이렇게 붙여놓고 이럴 때 그 불신자들 세계 안에서도요 양심적인 사람이 있고 비양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비양심적인 사람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이걸 만약에 거짓말로 여기다 써 붙였어요 자기가 반찬 재활용을 하는데 재활용을 안 합니다 라고 거짓말로 써 붙인 이 행동 있잖아요 이게 행위책에 다 기록이 돼 행위책에 근데 그걸 양심으로 알아야 돼요 양심으로 그러니까 양심에 화임맞으면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양심에 화임맞은 사람은 불의함을 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임을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이 율법에 뭘 생각하라고요 시점을 생각하고 율법은 뭐를 이야기한다고요 율법은 죄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글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한다고 내용 글귀를 이야기한다고 하는 사실을 개념을 딱 장착을 하시고 아 내가 이거 여러분 설명하면서도 나 진짜 설명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로 설명하는데도 이거 이해 못하시면 진짜 이렇게 천천히 안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시 한번 13절에 죄가 율법에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이 구문을 이 구문을 잘못해석하면 율법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아니요 율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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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다라고 한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지라고 한 단어가 여긴다라고 한 단어 어떻게 해석하라고 하겠어요 카운트하라고 그랬죠 카운트 죄를 죄로 카운트하지 아니하였다 세지 아니하였다 죄가 있는데 죄로 세지 않은 거라 이거에요 죄가 있는데 죄가 있는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은 거라 이거에요 율법이 들어와가지고 죄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해가지고 아 내가 그 개명 잘못 들어와가지고 내가 죄인됐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미 죄인이잖아요 이미 죄를 졌잖아요 이미 죄가 있잖아요 자기 삶 가운데 그러니까 그걸 드러낸 거지 드러낸 거지 뭘로? 문서로 메시지로 드러낸 거 아니에요 율법이 그 기능을 한다 이거에요 양심을 깨우치는 결론적으로 양심을 깨우치는 역할을 한다 이거에요 다음 한 번 더 율법은 양심이다 이걸 정확하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율법은 양심의 내용이지 율법은 어떤 새로운 어떤 기준을 우리 가운데 불합리하게 적용시키는 내용이 아님을 이미 인간이라고 한다면 모든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양심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좌파들이 부인합니다 좌파들은요 모든 양심은 학습된 거다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는 동일한 양심이 있습니다 인간이면 효도해야 됩니다 아세요? 인간이면 효도해야 돼요 인간이면 살이 나면 안 돼요 인간이면 살이 나면 안 돼요 인간이면 김일성처럼 살면 안 되지 인간이면 김일성처럼 살면 안 돼 인간이면 스탈린처럼 살면 안 되지 모택동처럼 살면 안 되지 인간이면 천만 명 이상 죽였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혁명 때 모택동이 기독교인들은 어마무시하게 죽였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면 폴포트처럼 살면 안 되지 폴포트 캄보디아 킬링필드를 만든 거 아니에요 인구 4분의 1이 죽었어요 그때 인구 4분의 1 그 킬링필드 이후에 폴포트가 정리된 이후에 캄보디아가 회복되어지려고 하는데 회복이 불가능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한 집 건너 살인자예요 한 집 건너 한 집 건너 이웃이 살인자예요 바로 이웃이 바로 옆집 옆집이 살인자 옆집이 이게 회복이 되겠어요? 관계가 회복이 되겠어요? 폴포트가요 애국주의자입니다 그리고 가난하게 산 사람입니다 소탈하게 살면서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적 개념을 가지고 이제 손에 이렇게 농사를 지면 이게 막 까칠해지고 그러거든요 손이 까칠하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여야 된다 노동을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손 손 보여줘 안 보여주면 죽이고 또 이렇게 보여주면 보여줬는데 안 까칠하면 죽이고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친미주의자면 다 죽이고 하는 식으로 미국과 뭐 관련되어져 있는 식으로 이렇게 인민재판이 이루어지면 다 죽이고 하는 식으로 인간은 그러면 안 돼요 인간이면 그러면 안 돼요 인간의 양심을 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인간이 아니지 그건 악마지 인간의 양심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하면 돼요? 홀로코스트 인간의 양심을 가지고 731 부대를 운영하면 돼요? 인간의 양심을 가지고 저 김정은 지금 현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면 돼요? 거기 정치범 수용소에 어마무시한 고문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칼로 귀를 쑤신대요 아세요? 귀를 쑤신대요 안 불면 안 불면 그것뿐만 아니에요 어마무시한 고문이 많이 있어요 그게 인간이 할 짓입니까? 인간 인간이라면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근데 그래도 된다 이거예요 좌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좌파들은 학습된 양심이기 때문에 특별히 학습된 양심 가운데 가장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것이 가정에 관한 생각이다 그람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라 가정과 반대되는 어떤 행동 음란한 짓은 인간이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인간이 음란하면 안 돼요 인간이면 바람피면 안 되지 바람피는 사람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인간이라면 인간의 양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회개해야지 할렐루야 인간이라면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야지 그래야 인간미가 나는 거지 양심이 있는 사람이지 근데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양심을 져버려 그게 예수님 믿는 겁니까? 절대로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진짜로 믿게 되면 양심이 회복되려 화인 맞은 양심이 그러니까 화인 입 맞은 이게 성경적으로 언어로 봐도 입 맞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양심의 인이 꽝 양심의 마귀의 인이 꽝 얘는 내 거 꽝 양심에 박혔어 꽝 꽝 양심에 얘는 내 거 얘는 음란한 놈 꽝 하고 양심에 인이 박혀있어 인이 박혀있어 도장이 박혀있어 우리는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이 꽝 박혀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음란하지 않고 회개하게 된다고 한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추구한다고 한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 자 여기서 시점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시점 시점 아담 이 시점이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모세 이르기까지 여기까지의 수많은 인류들이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아담의 범죄는 선악과의 그 열매를 먹은 죄입니다 여기 아담으로부터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본 적도 없죠 그리고 거기 선악을 알게 하는 지게나무에서 나오는 열매 먹은 적도 없죠 아담과 같이 죄를 짓지 않았다 여기서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이 아담 여기서 아담의 범죄는 선악의 열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죄를 그런데 그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이해되셨어요 여기서는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먹은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아담과 같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는데도 뭐가 왕노릇했다 사망이 왕노릇했다 이거예요 이 사망이 뭐 때문에 왔어요 결론적으로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 그러니까 죄가 있는 거예요 죄성으로 인해서 인간이 죄를 짓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자 사망이 왕노릇 타연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오실자의 타입이라 이렇게도 번역이 돼요 한 번 더 오실자의 오실자의 타입 패턴 패턴이다 이 오실자의 모형 어떤 방식으로의 모형이냐면 대표성에 관련된 모형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 오실자는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도 대표성을 뜨셨고 아담도 대표성을 뜨였습니다 아담 인간의 대표 예수님도 인간의 대표 근데 예수님의 은혜가 이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제 읽을 건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리면 더 이해가 빠릅니다 읽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하면 더욱 은혜가 넘쳤나니 더욱 은혜가 넘쳐요 예수님은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믿으면 더욱 여러분들 죄성을 이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덜한 것은 능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성이 있지만 우리는 죄성이 있는 상황 가운데 죄를 극복을 해요 죄성이 있는 가운데 죄의 유혹을 받는 여지가 있는 가운데 우리는 승리해요 이게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승리하는 그 승리자 진짜 승리자입니다 죄에서 승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고난까지 받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핍박을 받아요 그 수준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로마스 8장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장 15절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은사란 단어는 이게 선물이란 뜻이에요 선물 이 선물은 그 범죄 이 선물은 누구로 말미암은 선물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거 예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선물 이 선물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 아담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죠 흘기니 흘그려 들어왔죠 자 아담이란 단어가 뭔 뜻이에요 사실 이거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아담이란 단어 자체가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담이 사람이에요 이 말 자체가 사람이에요 사람은 아담의 우선입니다 아까 우종합 교수 유신진화론 관련돼가지고 뭐 몇 개 나눴는데 여기 우종합 교수 관련된 반박 내용입니다 유신진화론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이재망 교수님이라고 하신 분이 타협의 거센 바람이라고 하는 책을 내신 것입니다 우종합 교수는 뭐라 그러냐면 아담이 최초의 인간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가리킵니다 아담은 대표성의 원리만 뛰는 사람이지 진짜로 최초의 대표적인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가리킵니다 아닙니다 아담이 사람 아담 자체가 사람이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나게 되어진 것이에요 아담은 최초의 인간입니다 그리고 진화가 되지 않았다라고 한 증거가 중간 화석으로 나온다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중간 화석 그 증거 진화의 증거를 내 보이라 할 때 보이는 학자가 없습니다 증거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질 표 지질 분화표를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그 교과서로 한 번 보면은 그대로 그냥 인식이 되거든요 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가 아니고 아담으로부터 이렇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진화된 존재구나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믿게 됩니다 그 믿음이 잘못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로마서 5장이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은 즉 이 사람 아담 이외에 다른 사람이 없어요 어떤 분이 또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에덴의 동쪽으로 가는데 거기 또 다른 사람들이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성경은 예수님 관련된 말씀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든 사람의 전세계 사람들의 관계를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대표적으로 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 한번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너의 시가 복을 받게 하리라 시 시 제라라고 한 단어 이 시라고 한 단어가 헬라어적으로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예수 그리토 아브라함의 자손 이 자손이라는 단어가 시라는 단어입니다 시 그래서 그 시 예수님과 관련된 시의 어떤 개보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당시에도요 아브라함 말고 요비라고 하는 의인이 있었었던 것이었습니다 요비라고 하는 의인은 아브라함 때 정도의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쓰는 어떤 지명 같은 걸 보면 비슷한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떤 분들은 요기가 또 소설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교재에 상종을 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아무튼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은 즉 더욱 한 번 더 더욱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대의 은혜로 말면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했어요 넘쳤다 넘쳤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는 은혜를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6절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한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하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하 의롭다 자 아담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 쫓겨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헐기니 헐그로 돌아갈지니라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하 정죄에 이르렀습니다 이 정죄의 이 상황 죽음의 상황이 모든 사람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로 말미암하 죽게 되어졌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하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하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이 예수님의 이 은혜 선물은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동참시킨다라고 한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하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로로 다했은 즘 더욱 더욱 다시 더욱 죄성이 있음에도 더욱 예 율법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문서가 우리를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죄를 지적해줌에도 불구하고 더욱 은혜가 더욱 넘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더욱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대단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면 예수님의 보혈에 적용이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피 흘리신 분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믿으면 피로 죄사함이 같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회계를 하시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회계를 해야 죄사함이 있습니다 회계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은혜는 진짜 은혜는 회계케 하는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분 예수구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로르 하리로다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해서 왕로르 됐지만 그러나 더욱 은혜와 의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구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로르 하리로다 그리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한 의로운 행 이게 대표성을 띠는 행위라 이거예요 우리가 꼴을 놓지 않았죠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도 없죠 우리는 그래 봤자 죄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남의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없단 말이에요 누군가의 빚을 갚아주려고 할 때는 당사자가 빚쟁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조건이 성결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의 빚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이 없으십니다 원죄에서도 완전히 자유한 인간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 대신 죄를 지으실 수 아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로 할렐루야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돈 없이 값 없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됐다고 한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능히 죄를 이깁니다 여러분들 죄를 미워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을 때 죄를 이기게 된다고 한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길로 어찌하든지 여러분들 어떤 세상의 복 다 놓치더라도 거룩함의 복을 취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성공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 닮는 것보다 더 좋은 퀄리티의 복이 없어요 가난해도 예수님 닮으면 그분이 나중에 영원한 상급을 얻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상급이 좋아요 이 땅에서 잠깐 뭐 잘되는 게 좋아요 영원의 그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 그 시점 가운데 딱 가게 되면 얼마나 어떤 분들 후회하게 될지 그때 내가 그때 내가 그러면서 근데 이제 천국에 가면은 후회도 해봤자죠 그래서 뭐 해봤자기 때문에 뭐 하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말씀 듣는 게 어마무시 여러분들 거룩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의로운의 한 의로운 행위로 말하면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러느니라 자 그럼 19절 19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 이건 대표성의 원리를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됩니다 이 한 사람의 순종은 죄 없는 사람의 순종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시기도 하시고 인간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지니신 죄가 없으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죠 근데 인간이 죄를 안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게 맞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을 지니신 분으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전혀 없으세요 죄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 그리토는 영광의 아버지 그분께 온 생에 충성을 다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죄를 안 짓는 삶은 충성하는 삶입니다 꾸준한 삶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이란 단어가 신실함이라고도 번역이 된다 그랬죠 믿음이랑 신실함이랑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믿음이랑 뭐랑 똑같다고? 신실함이랑 신실함이란 단어는 어떤 뜻이야? 충성댐이란 뜻이야 충성댐 충성댐 똑같아야 돼 어제나 오늘이나 예배를 드리고 할렐루야 회개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번역본은 어떤 번역본은 허성갑 교수님이라고 말씀의 집 이라고 하는 어떤 출판사를 운영하시면서 번역본을 낸 분이 계신데 그분은 신약성경에 믿음이란 단어를 다 신실함이라고 바꿨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예수님의 신실하심 뭐 이렇게 번역을 다 바꿔놨습니다 신실함으로 바뀌면 바꾸면 믿음이란 단어를 신실함으로 바꾸면 굉장히 뜻이 다 달라져요 믿음을 보통 칭의적 믿음 이렇게 이제 교리적 믿음으로 받아들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교리적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고 충성된 믿음이 진짜 믿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충성하셨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들로서 충성하셨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그리고 20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예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와서 죄가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죄가 한번 따라해보실래요 드러나게 그런 뉘앙스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있던 죄가 드러난 거지 그러니까 있던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더하여 졌죠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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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플러스 된 게 없는데 플러스 시킨 게 아니에요 있는데 드러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people could see how sinful 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죄스러운지 보게 하려고 합니다 의도 의도를 이야기했다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번역이 맞는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게 하려고 이미 있는 죄에 대해서 보게 하려고 율법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율법은요 보금으로 이끄는 몽악선생입니다 초등교사입니다 그래서 보금 증거 전에 예수님 이 땅 가운데에 공생에 사역하시기 전에 세례요한이 율법 선포를 이미 다 깔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면 죄를 자백하면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죄를 자백 그 죄의 기준이 뭐겠어요 율법이겠죠 율법 다른 죄의 기준이 아니고 세례요한이 이야기하는 그리고 어떤 라삐들이 이야기하는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율법의 기준 그 기준이 무엇이냐 옷 두 벌이 있으면 한 벌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세금을 걷는 자들은 정한세회에는 늑징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의 기준입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해주는 것 그리고 군인은 자기 정한 금요 가지고 족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본래의 뜻을 적용시키는 삶인 것입니다 근데 그 삶을 살지 못한 자들은 세례요한 앞에서 죄를 자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 오늘도 여기서요 회개만 잘하면 병치유됩니다 회개가 없는 병치유는 위험합니다 그리고 표적과 기사를 여러분들 경험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회개로 나가야 된다고 한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도성 표적과 기사를 경험했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는 도성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꿈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소동과 고문화성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없는 범죄를 율법이 괜히 들어와가지고 더하게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한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진짜 은혜는 진짜 은혜는 죄가 드러나야 옵니다 그러니까 죄가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은혜가 오는 건 가짜 은혜예요 값싼 은혜예요 죄가 어떻게 드러나요? 율법 선포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율법은 어떤 내용이라고요? 양심의 내용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기준이에요 양심의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주는 인생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인생 이것은요 믿는 사람들끼리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들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죠? 할렐루야 그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안 믿는 사람 믿게 해야겠어요? 안 믿게 해야겠어요? 믿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믿게 하면 양심이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만 믿으려고 하면 양심에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처럼 믿게 하려고 해야죠 복음 증거하는 게 양심적인 거예요? 증거 안 하는 게 양심적인 거예요? 어떤 분들 지하철에서 복음 증거하는데 막 이제 전하지 말라고 막 합니다 그런데 지하철의 덕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증거 안 하겠다 하는 게 의로운 건지 내가 경찰서에 끌려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게 의로운 건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분이 용기 있으신 분인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마을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데 어떤 분이 예수님 믿으세요? 막 그럽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는데 어떤 여자애가 아 그런 얘기 하지 마! 막 그러면서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싸움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선한 마음으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끝까지 하는데 이 어떤 여자분은 하지 마! 하지 마! 이러면서 막 나이도 많은 어떤 아주머니한테 대드는 그런데 그 얘기가 그렇게 듣기 싫은지 그렇게 듣기 싫은지 그분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홍대 앞에 가가지고 또 강남역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피켓 들고 예수님 믿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산상수선의 말씀 증거하고 그리고 또 회계의 기준에 대해서 증거하고 막 다녔는데 대부분 다 이제 배척하고 멀리합니다 그리고 저보고 잘못됐다라고 하는 식으로 반응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저 자신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이 좋기 때문에 나처럼 믿어야 그 사람들도 산다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제 양심은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자 죄와 사망은 어떻게 돼 있다? 연결돼 있다 죄와 사망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여기서 의는 칭의적 개념의 의보다 더 넓은 의미의 의예요 예수님 말씀을 믿는 그리고 양심적으로 행동하는 그 의까지도 포함되는 의라고 해석해야 문맥상 맞는 겁니다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또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영생 가운데 왕노릇하십니까 여러분들 영생 가운데 의 가운데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주는 인생 대신은 또 여러분들 되시면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바울이 어느정도 설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6장 1절이 나오는 겁니다 6장 1절 그런즉 그런즉 6장 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 그럴 수 없는이라 그러니까 21절의 의는요 칭의적 의의만을 이야기하는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죄를 극복하는 은혜에 대한 의임을 6장 1절 2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6장 1절에 그런즉 따라하면 그런즉 이 말씀은 5장이랑 연결되어져있다라고 한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 말하는 의 이 위에 말하는 순종은 뭘 이야기하느냐 복음서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 율법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가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는이라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됐어요 자 2절 다시 한번 시작 그럴 수 없는이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은혜가 어떻게 왔어요 죄 없으신 분이 죽어주셔서 왔습니다 대표성으로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예수님이 죽은 것도 되지만 나도 죽은게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들도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 맞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맞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 맞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여러분들도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6장 3절 시작 무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는 합하여란 단어가 소그로란 단어로도 표현이 되는 이건 잠깐 볼래요 6장 3절에 이거 원어로 잠깐 볼 수 있으면 보는데 지금 시간이 좀 없는데 오늘 찬양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찬양 몇 시간 했나요 오늘 찬양을 거의 두 시간 두 시간 한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해보실래요 물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한번 따라해봐 에이스 합하여라고 하는 것보다 속으로 해요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에이스 헬라어로 엔이란 단어는 인이고 에이스란 단어는 인투라고 했죠 인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합하여가 아니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복음서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속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 이렇게 원어적으로 직역하면은 이런 뉘앙스가 됩니다 그의 죽으심 속으로 세례를 받은 줄 되어졌다 과거에 우리가 침대를 받게 되어졌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속으로 예수님 속으로 그 다음에 그 톤 그 죽으심 명사죠 그 죽으심 속으로 이런 뜻입니다 죽으심 속으로 합하여가 아니고 속으로 에이스란 단어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뭐뭇에 관하여 앞으로 대하여 중에 뭐뭇 속으로가 정확합니다 인투가 정확합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게 되어졌다 과거에 그렇게 과거에 침례받은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한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방식으로밖에 죄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는 것 밖에는 죄 처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으면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는 이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향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근원적인 방향성이 근원적인 방향성이 그렇게 죄를 좋아할 수 없는 거예요 죄성이 있지만 죄를 향해 막무가내로 그쪽으로만 갈 수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 여러분들 장례식 다 치우셨습니까 과거에 죄에 묶여있던 나 자신에 대해서 세례를 받으므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삶으로 세례 세례라는 단어는 의역입니다 침례가 맞습니다 침례 침례는 물에 잠겼다가 다시 일어서는 이게 침례입니다 잠겼다가 일어서는 것 이게 침례입니다 이건 죽음을 이야기하고 이거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죽음 뭐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의 때문에 부활하는 거예요 의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죄는 죽었고 의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일어서는 거예요 의를 향해 일어서는 거예요 죽었다가 일어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새 생명 자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립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과거의 생명은 육신적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생명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고 죄악을 따라가는 인생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삶으로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새로운 생명은 새로운 존재는 속사람이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을 향합니다 할렐루야 겉사람은 후폐합니다 속사람이 있습니다 이너맨 안에 우리 안에 사람 영웅의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웅의 존재가 육신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들 육신이 전부가 아니에요 육신이 전부가 아니에요 죽으면은 육신만 죽어요 영은 계속 살아있어요 영혼은 그대로 있어요 그 상태로 사후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체도 아픔을 느낍니다 그것이 보금서에 나옵니다 보금서에 음부에 있는 부자가 있고 음부에 있는 거지 나사로가 있거든요 부자가 느낍니다 불로 막 태움 당하는 가운데 물 하나만 좀 떨어뜨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사람 영혼 가운데에도 감각이 있는 거예요 감각이 그래서 여러분들 육심보다도 중요한 것이 속사람 근데 속사람이 이 영이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 할렐루야 이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제가 이야기하는 게 관념적인 게 아닙니다 진짜예요 진짜 이제 새사람이 됐다니까요 이제 여러분들 저는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좋은 게 뭐냐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죄를 의지 안 해도 외롭지 않아 세상 것을 의지 안 해도 외롭지 않아 마음가운데 병안한 거예요 병안 그리고 내 안에 뭔가 기뻐 뭔가 기뻐 군대에서도 이게 너무 기쁘면 안 되는데 군대에서도 막 너무 실룩실룩거리다가 고참이 저보고 야 너 웃냐 막 그러면 아닙니다 하는데 웃음기가 아닙니다 하는데 웃음기가 근데 내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조절이 심각한 표정을 좀 져야 된다 심각한 표정을 져야 된다 표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그리고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군대에서 근데 근데 이제 성경을 보는데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군대법도 내 기쁨을 어떻게 금지를 못해 그러다가 뒤지게 맞는 거죠 갈굽 나가고 뒤지게 맞는 거죠 제가 이제 웃음길을 빼야 된다 이래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약간 어리버리도 하고 내가 좀 아유 내가 군대가 어리버리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그러다가 좀 어리버리되다가 또 모범병사도 됐어요 자꾸 이제 말을 더듬는데 모범병사 되가지고 휴가 나왔어요 어머님이 안 믿더라고 너가 모범병사야? 지금도 안 믿으셔 그런 적 있어? 그런 적 있어? 그런 적 있어? 지금도 안 믿으셔 투표로 모범병사가 됐어요 투표로 우리 후인들이 투표해가지고 예 그리고 저는 그 비계를요 제가 제일 나쁜 걸로 배웠어요 그 그 점호할 때 놀라더라고요 그 점호하시는 어 그때 어떤 장교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야 너가 고참인데 왜 그걸 믿냐 야 너 참 대단하다 이러면서 좋게 넘어갔어요 이렇게 후인들을 위해서 좋은 비계 준다 이거죠 그리고 군대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훔쳐가는 거예요 그 양말을 그렇게 훔쳐가요 그리고 속옷도 엄청 훔쳐가거든요 나는 훔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 과물도 열어보니까 양말이 다섯 개여야 되는데 두 개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저는 계속 샀어요 픽사 가가지고 그리고 양말이 없어 근데 야 근데 마지막 하나는 안 빼가 돼 그러니까 여러 개 막 빼가는데 마지막 남은 건 안 빼가 돼 그리고 이제 막 빨래하고 막 거는데 딱 와보면 없어 속옷이 없어 속옷이 없어 그래가지고 막 그 매번 이제 화장실 가가지고 또 목욕탕 가가지고 목욕탕이 이제 찬물밖에 안 나오거든요 찬물 목욕탕 가가지고 막 이제 거기서 빨래하고 그러다가 이제 돈 생기면 픽사 가가지고 또 속옷 사고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내 양심에 도저히 이제 그 도둑질을 대물림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했습니다 새 생명이 새 생명이 제 안에 이제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자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나타나야 진짜로 건난자임을 반드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자 이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옛사람은 죄의 성 가운데 묶여있는 도저히 죄의 성 가운데 어떤 것을 극복할 수 없는 무능력함의 상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목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사자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해요 지금 죄의 가운데 묶여있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가 없는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을 아시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여러분들이시길 바랍니다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질 때 그들이 그것의 진가를 알게 될 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의 진가를 알게 될 때 그리고 그 결말을 알게 될 때 어떤 자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자 하는 자들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저렇게 이제 그냥 살다가 죽으면 뭐 지옥 가는 거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들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사람의 상태 가운데 살죠 근데 우리는 예수사람이 예수님의 대표성을 띠고 십자가에 따라 죽으셨을 때 같이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암이라 죄의 기준은 율법의 기준으로 율법의 기준으로 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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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자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토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죽는 것과 사는 것은 함께 갑니다 죽어야 삽니다 죄에 대해서 죽어야 의에 대해서 삽니다 그래서 죽었으면 함께 살 줄 믿노니 9절 시작 이는 그리토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면 우리도 삽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대표성을 띄시는 예수님 우리의 왕 우리의 주님 할렐루야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삽니다 그래서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 핵심은 죄거든요 죄 근데 죄가 처리가 됐기 때문에 사망이 주장하지 못해요 우리가 이제 죽긴 죽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러나 사망이 주장하지 못해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우리는 죄를 이깁니다 그리고 부활을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영생 모든 사람들은 어차피 다 부활합니다 어차피 영생의 부활이 있고 사망의 부활이 있거든요 죽음의 부활이 있거든요 지옥 가는 부활이 있고 천국 가는 부활이 있는데 우리는 영생의 부활을 사모합니다 영생은 장소를 뜻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에서 영혼을 보내는지 영원히 지옥에 가는 인생 영원히 천국에 가는 인생 완전히 둘로 나뉘지게 됩니다 연옥 교리는 이단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회개하는 것 아니면 아니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대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회개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 이 길은 또한 좁은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면 자 그 10절 시작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여러 번 안 죽으세요 한 번만 죽으셨어요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심이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 11절까지만 보고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그래서 예수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다시 한 번 따라해보실래요 여길 지어다 제가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많이 증거했습니다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라 이거예요 마귀가 자꾸 여러분들을 속입니다 야 너 하나님 자녀 아니야 야 너 죄 짓는 사람이야 너 죄 좋아하는 사람이야 너는 음란한 사람이야 너는 원래 천성이 너는 게임 왕이야 나한테 막 그럽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게임을 막 예수님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게임을 하는데 뭐 어마무시하게 잘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50원 넣으면 2시간 동안 안되요 그래가지고 오락실 아저씨가 제가 오면은 손해가 되니까 내가 아침부터 막 오락실 가면 아저씨가 오락기를 다 꺼놓습니다 그리고 정전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딱 켜보니까 켜져요 켜지는데 그러니까 너 안돼 막 그래 그래가지고 어머님한테 그으으으 하면서 막 울면서 가는데 이제 어머님이 제 손잡고 오락실 아저씨를 찾아 뵌 겁니다. 그런데 오락실 아저씨가 얘 천재라고 이러면서 얘 천재다 이러면서 오락천재다. 오락왕이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과거가 있어가지고 친척들 집에 가잖아요. 그럼 친척들이 야 게임왕 왔다. 막 이러면서 야. 목사라고 안하고 크리천이라고 안하고 야. 게임왕 왔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애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게임을 목사님이라면서요. 그런데 아니야. 게임왕이야. 게임왕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게임 하게요. 안 하게요. 게임 안 해요. 게임 안 해요. 손댔다 하면 내가 잘할 어떤 기질이 있는 것이라. 너는 게임 중독자야. 너는 음란 중독자야. 이러면서 마귀가 옛사람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럴 때 그거에 대해서 속음 안 돼요. 여겨야 돼요. 나는 아니야. 나는 한번 더.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나는 너를 발부리라. 뱀과 정가를 발부리라. 이거 생각에서 만약에 뒤지면 여러분들 속임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짓냐. 속아서 처음에 짓는 거예요. 처음에 생각으로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 안 져도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편하게 죄 안 짓고 살아도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하시면 된다니까요. 좋아하는 게 뭐예요? 예배. 할렐루야. 숨길 수 없는 열정. 예배. 너무 좋아. 어떤 사람들이 미쳤다 그래. 저게 좋아? 저게 좋아? 미쳤다 그래요. 근데 나는 이게 좋은 걸 어떡해.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나는 나눠주는 게 좋아. 이거 어떡해. 어떻게 난 그대로 할 거야. 근데 마귀가 아니야. 너는 게임왕이야. 나한테 막 그럽니다. 예. 그럼 나는 아니야. 나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생각으로 뭔가 들어오고 근데 이제 이 생각으로 정치인들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언론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인터넷을 통해서 잡생각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쟤보다 뭐 안 돼. 너는 너는 비교해봤을 때 너는 원숭이야. 어떤 축구 하시는 분이요. 골키퍼인데 뒤에서 상대팀 팬이 이렇게 원숭이 소리를 막 냈대요. 흑인이라고 해가지고 골키퍼가 흑인이라고 해가지고 너는 진화가 덜 됐다. 이런 식으로 뒤에서 막 놀린 거예요. 그러니까 골키퍼가 멋있어요. 그 골키퍼가 나는 원숭이 아니야. 이러고 어떻게 했냐면 게임 도중에 나가버렸습니다. 경기장 바깥으로. 인종차별 나는 견딜 수 없다. 이래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나는 원숭이 아니야. 난 진화 덜 된 사람 아니야. 난 인간이야. 이런 식으로. 인종차별이 왜 있어요? 진화론을 믿으면 인종차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흑인도 인간이고 황인도 인간이고 난 옛날에 황인은 좀 덜 구워졌고 흑인은 많이 구워 너무 지나치게 많이 구웠고 그리고 이제 백인은 안 구웠고 이래가지고 뭐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나 뭐 이렇게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옛날에 그래서 그리고 또 황인 중에서도 하얀 사람은 좀 덜 구웠고 또 황인은 좀 그러니까 사실은 백인 흑인보다 황인이 적절하게 구웠다. 뭐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프라이팬에 이렇게 굽듯이 먹고 이렇게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황인 백인 흑인 다 인간입니다. 인간은 다 종교합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임을 반드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 너는 원숭이야 이러면 이거 반대해야 돼요. 아니야. 나는 인간이야. 나는 또 원수가 마귀가 여러분들을 속일 때 생각 가운데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신앙서적은 별로 추천 안 해드리거든요. 웬만하면 성경을 보라고 말씀해드리는데 이 책은 한 번쯤 볼만해요. 이 책은 영적전투의 새 영역이라고 한 책이 있거든요. 프란시스 프란스펜 펜이라고 하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적전쟁의 대가입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에 영적전투의 새 영역 생각 마음 이게 특별히 그 생각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생각 여기 그러니까 골고다가 되어져 있는데 골고다가 가보시면 해골의 곳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해골의 곳 해골이 이제 사람 머리죠. 여기서 이제 머리 안에 생각에서 영적전쟁이 먼저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좌파들이 여러 미사오구를 써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주니까 인간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이번에 배현진 의원 피스판 걔가 이재명 이재명 라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좌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집회를 많이 다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넣어주려고 합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비방 그런데 비방을 할 때 이렇게 돌을 넘어서는 식으로 막 뭘 집어던지게 하고 막 이제 저주를 걸고 하는 그런 의식 가운데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참여시켰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이 그런 생각을 필터링 없이 받아들이게 되면 애들이 이제 휴악해지게 되는 기질이 생깁니다. 그런 애들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많이 있어요. 법이 지금 제어를 해서 그렇지 법만 없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죽이고 싶은 사람 많을걸요. 우리는 법이 없어도 사랑하면서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 죄인들은 법망 때문에 지금 죄를 못 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 우리나라 법이 중요한데 법을 크리천이 제정해야 돼요.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 구조가 청교도 혁명으로 말미암아 미국에서 헌법구조를 따온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입법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권리가 있습니다. 언론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길도 형식적으로는 열려져 있죠. 실질적으로는 열려지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언론활동을 할 수 있을 때 법에 대해서 관여를 해야 됩니다.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부정선거를 외칠 겁니다. 부정선거 관련된 여러 영상들 여러분들 어떤 TV에 여러분들 잘 아는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TV가 있습니다. 그 TV에 부정선거 관련된 그 봉인지 뜯고 그 봉인지 안에 그 사전투표를 막 어무아무시하게 막 집어넣는 그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 다 좀 그 퍼가셔가지고 그 오늘 여러분 봉인지를 뜯어요. 거기 원래 사전투표소 안에도 들어가면 안 돼요. 거기 자연스럽게 들어가면서 누가 막 보게 하고 그리고 봉인지를 뜯고 거기다가 사전투표지를 막 어무아무시하게 많이 집어넣는 그 영상이 정보공개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법을 어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수 있다라고 성관위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법에 그렇게 이거를 우리가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장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느 정도 죄를 짓고자 하는 사람이 제어가 됩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제어가 됩니다. 지금 정치인들이요. 우리의 외침 없으면 별의별 짓을 다 하려고 합니다. 이재명 같은 사람은요. 대통령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간접적으로 당해봐가지고 알잖아요. 아무튼 이번 주에 목요일날 재판 이겼습니다. 알렐리아. 예.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전 2승 예. 2승 빵패 2승 무패 지금 두 번 이겼으면 두 번 근데 김상호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계속 이겼는데 나는 뭐 다섯 번 여섯 번 계속 이겼다고 그러시대요. 아유 김상호 선생님 앞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 고개를 숙여야죠. 고개를 숙여야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두 번 근데 어 항소심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면 항소심을 해봤자 지금 증거 채택 자체가 지금 안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해봤자요. 해봤자 근데 할 수도 있죠. 하면은 거기 출석한 변호사님들 무죄 나오면 돈 더 많이 받거든요. 그 출석 비용으로 돈을 어마무시하게 받는데요. 예. 그거 아세요? 무죄가 돼야 돼요. 10만 원이라도 벌금 나오면은 안 돼요. 근데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 출석한 만큼 그러니까 제가 그 이명규 변호사님 재판에 나오시는데 변호사님들 어마무시하게 대동하고 나오시더라고요. 왜 저러나 봤더니 저거 다 저거 다 무죄되면은 무죄되면은 다 저거 돈이면 돈 어마무시하게 그 안 오신 분이 없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심지어 그 누구도 왔다 그랬죠. 그 고영일 변호사 고영일 변호사님도 고영일 변호사님 바쁘신 분이거든요. 고영일 변호사님 유승수 변호사님 구주환 변호사님 뭐 다 또 다른 변호사님 또 왔다 그랬죠. 또 다른 변호사님 또 오고 어마무시하게 무죄가 나왔어요. 어마무시하게 지금 그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복의 근원이 아무튼 예 그래서 이제 계양에 지금 저희가 지원을 좀 갈까 생각도 예 아니 근데 이제 너무 또 재판에 얼료되면 또 좀 골치 아프니까 예 김사랑 선생님이나 뭐 또 어떤 분들 계양에 또 이제 갈 수 있다고 내가 생각했던데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쳐줘야 죄가 제재가 된다 이거예요. 죄를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천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외쳐줘야 어 입법이 되는 되는 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그래서 이스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있지만 법을 악한 사람이 만들면 안되거든요. 근데 지금 악한 사람들이 지금 국회 다 장악한 거 아니에요? 부정선거로? 근데 교회가 이걸 제어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도 그런 거 아니에요? 경찰서 몇 개보다 교회 하나가 더 낫다. 옛날엔 그랬어요.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는데 근데 저희는 경찰보다 더 좋은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경찰은 죄를 지으면 잡잖아요. 우리는 죄도 못 짓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성령님 안에서 그렇게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북한을 뒤집어 엎는 겁니다. 우리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싸웁니다. 말씀으로 싸웁니다. 거짓말은 안 돼! 부정선거는 안 돼! 주사파는 안 돼! 좌파도 안 돼요. 좌파도 무신론도 안 돼요. 좌파는 무신론이에요. 기본이 무신론이 아니면 좌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좌파는 안 돼요. 또 우파는 되냐? 우파도 우파 중에서도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안 돼요. 사실 우파도 안 돼요. 우파도 우리는 예수님만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모든 게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좌파분들이 대부분 도덕 기준이 거의 무너진 것이라 대부분 그래요. 우리나라 좌파들이 도덕 기준이 무너졌어요. 사실 좌파면요 자기 재산 팔아서 가난자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좌파면 근데 조국 보세요. 좌파 대장급 아니에요? 대통령 후보까지 나오려고 했으면 좌파 대장급이죠. 좌파가 무슨 사모펀드를 해요. 좌파가 이거 사모펀드를 했다. 이게 김일성 귀에 들어간다. 사형감입니다. 자본주의의 괴수가 좌파 짓을 해? 이러면서 사형감입니다. 조국은 김일성 앞에서 무슨 감? 네. 네. 아유. 네. 아무튼 근데 좌파가 좌파스럽지도 못한 좌파가 이 기형적 좌파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금 북한은요 저대로 내버려 두면 망합니다. 지금 북한의 오직 소망은 이재명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어떻게 해가지고 나만을 장악해가지고 갖다 받쳐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소망이에요. 짓는 개는 한 번 더 짓는 개는 물지 못한다. 지금 막 짓고 있죠. 그럼 물 수 있어요? 없어요? 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저렇게 막 미사일 싸대고 이러는데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다고 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난 그 말에 어느 정도 좀 동의도 되는데 트럼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한국의 운명이 달라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 아무튼 여러 급박한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진리를 계속해서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 근데 어떻게 제가 찬양하니까 또 괜찮아요? 제가 치니까 예 여러분들 시키는 것보다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아내랑 얘기하는데 PPT도 시키지 말자 우리가 딱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지금 굉장한 신기술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 키보드 세컨 치면서 저 PPT까지 하는데 굉장히 지금 늦어지죠. 가끔씩 그래도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은혜만 받을 수 있도록 근데 아까는 내가 너무 카운이 너무 그립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카운을 제가 갑자기 시켜가지고 예 예 찬양을 찬양 찬양이 진리의 선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진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생각 생각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이제 오후 기도에 한 2, 30분 있다가 같이 또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한 사실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은혜 이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이 은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은혜 가운데 여기 계신 분들 한 주간 승리케 하소서 이 시간 한 주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케 하소서 여기 계신 분들 예언자적 기름부심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초림하실 때도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듯이 제림하시기 전에도 세례요한적 사역이 필요합니다. 그때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모호세를 기억하게 하는 이 사역 우리가 꼭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양심이 회복되어지게 하시옵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긴 떠나 갈지어다 기침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 갈지어다 통증은 떠나 갈지어다 5장 6부 5장 6부 세포 조직 마디마디마다 아버지 새롭게 하여 시옵소서 아버지 깨끗하게 하여 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머리의 통증도 사라지게 하여 시옵시고 뼈의 통증도 사라지게 하여 시옵시고 내장의 모든 5장 6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게 원하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기도를 쌉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립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망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신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모든 은혜가 오늘 여기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 생각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모든 영역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의 직장과 생활과 환경과 모든 여건과 상황과 환경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요다 한 주간 또 이겼습니다 우리가 또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